마음 그녀는 마음이 정말 넓어요.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해요. 우리 마음은 항상 같이 있어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어요. 마음 정말 넓어요. 소식 news 아팠습니다. was hurt, was painful, formal 이해해요. understand 항상 always 같이 together 얻기 to get to get to get to for 노력 tried, attempted 하다 to do 다음 라. 저는 새로운 신발을 샀어요. 말. 그녀는 무대에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 말이 정말 중요해요. 말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기술이에요. 말. 무대. 더듬었습니다. Stammered, formal. 중요해요. Important.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Just looked formal. 전에. convey, pass on. 기술. Skill. 그녀. 그녀. 무대에서. On stage. 그저. Just. 제가. I. 전해드리겠습니다. I will convey formal. 다음 중 말과 관련이 없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가. 그는 감동의 말을 나눴습니다. 나. 그녀의 말은 항상 진실합니다. 다.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 라. 저는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answer. 라. 저는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아름다운 해변이 많은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I am planning a trip to Malaysia.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 is a country with diverse cultures. 말레이시아의 공식 언어는 말레이어입니다. The official language of Malaysia is melee. 말레이시아는 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has a tropical climate.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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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beautiful. 해변. beach. 여행. travel. trip. 계획. plan. 다양한. various. diverse. 문화. 문화. 공식 언어. official language. 열대 기후. tropical climate. 나라. country. 후덥지근한. very hot and humid. 가지다. have. 다음 중 말레이시아와 관련이 없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가.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입니다. 나.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다. 말레이시아의 전통음식은 매우 맛있습니다. 라. 저는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 answer. 라. 저는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